민규의 그림 교실 민규의 그림 교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그림을 빌어드릴 건데요 기대하세요 우선은 동그랗게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밑에 조금 기다리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모자를 그려줘야 되거든요 모자 그 다음에 눈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눈 그리고요 토 입 볼 눈은 취향에 따라 다르게 그리시면 되는데 저는 처음 봉봉회를 만들었을 때 그래요 맞아요 사실 봉봉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서 그려줍니다 시선을 한쪽으로 보는 걸로 할게요 짠 그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색칠해지는거죠 날근쪽으로 색칠해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팬분들이 이 봉봉이를 따라 그려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쉬운 그림이지만 또 이게 다 디테일이 있답니다 이렇게 해줘요 자 눈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캐럿들을 생각한다고 머리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그려줍니다 평소 다이아몬드보다 좀 더 뚱뚱하게 그려야지 귀여워요 그리고 손을 그려주고 봉봉이는 제가 캐럿봉을 보고 그린거기 때문에 사실 다리가 없습니다 봉봉이 완성 짠 이제 민규 되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